안녕하세요 기초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기초반은 10개의 강의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5가지 확신 또 5가지 이 오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익히 늘 들어왔던 말씀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 기초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초를 다지시고 또 신앙의 골격을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확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복자로 하나 우리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바로 정복자로서의 첫 걸음은 여러분들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자막과 함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저에게서 저는 인생 성과 같습니다 제가 이 복음으로 또 정확히 뿌리 내리기 전까지 해도 사실은 누군가가 저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마다 구원의 확신이 사실 없었습니다 늘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교회를 탈출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 전혀 느낄 수 없었고 또 구원의 확신은 저의 컨디션 저의 감정 또 그날 뭔가 제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싹 들어오면 구원의 확신이 들었다가도 또 순간 저의 연약함이 올 때면 또 구원의 확신은 온데간데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줬던 이 인생 성과가 바로 오늘 유안에서 5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여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없는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환 자료를 함께 또 링크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묵상하기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자의 첫 걸음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보통 감정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또 자신이 구원받은 존재임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 기쁨이 계속 지속이 되면 좋겠는데 오래 지속되지 않죠 그리고 기쁨이 사라진 후에는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고 기쁜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좋은 선물이고 좋은 반응 것은 맞지만 구원을 만약에 우리가 감정에만 의존하게 되어진다면 구원의 확신은 상황 따라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정복자의 첫 여정을 여러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자 따라서 이 구원의 확신은요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좀 자막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쓰는 이단들이 뭐라고 속삭이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들은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쁜 소식 성교회로 이끌어지는 우리가 흔히 구원파라고 부르죠 구원받았을 때는 분명한 성경구절이 주어지고 정확한 일시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성경이 어떤 구절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특히 이거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어야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근거한다면 이것을 구원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저부터도 사실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사실 시간 이 10분 초까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자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왜 확신이 중요한지 우리 서론에서 먼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확신이 필요할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확신은요 만약에 확신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우리가 이 신앙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둥? 울타리? 바로 이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집을 짓는다라고 가장을 했을 때 여러분 집에 기둥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건물에 사실은 기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처럼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오늘 출발하는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이 다섯 가지 확신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기둥이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울타리다 울타리는 보통 우리가 어떤 경계나 구분을 지을 때 그리고 보호의 개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확신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확신은 분명한 경계선이 되고 보호가 되어집니다 구분점이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기둥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이렇게 신앙의 집으로 비유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확신을 갖고요 굉장히 초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무한 긍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뭔가 좀 자신감을 갖고 초긍정적으로 나갔을 때 어느 정도 일의 성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적으로요 여러분 확신이 있는 자와 확신이 없는 자 왜 중요하냐 일단 사단의 공격 대상은요 늘 확신이 없는 자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단의 공격과 방해를 떠나서라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갈등하는 거죠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응답이 없겠죠 나 자신도 응답을 못 드릴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영향을 주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화면을 좀 볼 건데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하는 분은요 굉장히 용기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실 확신이 없는 줄도 모르는 분도 있고요 확신이 없어도 없다고 말하는 분들 자존심 상해서 말 못합니다 내가 흔들린 것 때문에 고민한다 굉장히 가치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행히 구원에 대한 뚜렷한 경험이 있기에 날짜는 알겠는데 자 구원파의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몇 시 몇 분인지 그리고 나를 구원한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 후에도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구원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었지만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믿는 것이 참일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여러 가지 염려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도 이러한 고민을 했었고요 또 여러분들도 아마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좀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자 웨스터미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18장이 보면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확신을 오랫동안 가지지 못할 수도 있고 많은 난제들과 갈등을 겪은 후에야 그 확신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참된 신자들이 확신을 가진 다음에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흔들릴 수 있고 또 그 후 구원의 확신이 감소될 수 있고 중단될 수도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낼 부분이 보면 오랫동안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의 확신을 못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겪으면서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면서 확신을 갖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근데 이 확신이 쭉 가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 방면에서 흔들릴 수가 있고 오히려 그 확신이 점점점점 감소될 수도 있고 중단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계세요 왕년에 이래봐도 왕년에 내가 잘 믿었고 왕년에 여러분 왕년 신앙이 아닌 거죠 신앙은 생명은 성장하는 겁니다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다 이것은요 생명은 퇴보한 겁니다 죽은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 확신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근거 없는 확신도 문제인 겁니다 확신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확신의 근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 거기에 근거하는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웨스터미스터 신앙고백서를 읽어드린 것처럼 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좀 흔들리거나 점점 약해지는 것 같고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창식의 3장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보이는 거 들려지는 거 보여지는 현상에 얼마든지 문제사건에 넘어질 수 있고요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세우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서론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분명히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만이 이 영적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더 중요한 거 반드시 영적인 실체가 있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그냥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무슨 문제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발견이거든요 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사실과 실체를 알아야지 그리고 인간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 영의 눈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오직 보금이 아닌 대강보금 대강보금 가지고 대충 희미하게 확신 가지라는 겁니다 정확한 보금이 아니라 희미한 보금 원색 보금이 아닌 뭔가 섞여있는 보금 참보금이 아닌 유사보금 아류보금 그리고 보금을 총교로 자꾸 변질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 가진 그 한 사람만 서 있으면 나도 살지만 여러분 상대를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영역적인 영향력을 사단도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강보금 희미한 보금 섞인 보금 유사보금 사실은 여러분 100% 순도가 아니면 보금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한 보금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 자 구원은요 원어적인 의미가 건짐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자 건짐을 받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딘가에 빠져있는 상태라는 거죠 제호와 사단과 지호권세 아래 우리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해방받는 것 거기서부터 구출받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우리가 먼저 구원을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창세기 3장 바로 이 선악과 범죄로부터 모든 범죄가 출발을 했습니다 자 선악과 저는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과에 대해서 말할 때요 이 선악과는 무슨 원리다? 바로 창조원리 행복의 원리 그리고 무엇이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라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 없잖아요 선악과 자체가 바로 보여지는 시청각이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바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행복하고 반드시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행복하다 바로 이러한 분명한 영적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영적인 이 창조원리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죠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선악과 범죄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말미암한 모든 인간은 사단의 권세 아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나는 죄를 범함으로 지오 권세 아래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자식으로 천락하고 말아집니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요 또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에 빠져서 이 땅에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도 영령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이 저주가 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후대까지 3,4대의 저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좀 구체적으로 본론 들어가서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 여러분들이 구원의 방법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랬거든요 저 역시 구원의 방법을 내가 갖고 있는 내 기준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자 우리 좀 자막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방법을 모르면요 절대 확신이 없습니다 자 보통 나의 삶 수준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나 수준이라는 것은요 늘 일정하지 않습니다 삶도 굉장히 불규칙하고요 또 내가 누군가 내 수준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자격지심 들죠 자 감정적인 체험으로 받는다 제가 사실 그랬습니다 왠지 내 마음이 기쁘고 뿌듯하고 왠지 하나님 이뻐할 것 같고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느 날 좀 다운되고 기분이 우울하면 뭔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감정 하루에도 수시로 수십 번 바뀝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리고 너무 버거운 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법이요 오직 은혜로 오직 갑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다음에 우리가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함께 좀 자료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종교의 차이 우리가 보통 기독교를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 종교의 분류상으로 얘기할 때는 보통 종교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기독교는 복음 바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줄 수 없는 종교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복음 자 두 이 표와 함께 대조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라는 이 어원 뜻이 뭐냐 두려워서 귀신을 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두려워서 귀신을 섬기는 차원이 아니라 큰 귀신 불러다가 작은 귀신 쫓아내는 부적 하나 써서 그런 쫓아내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바로 복음은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바로 귀신이 쫄기면 그 위에 대장 사단 마귀를 면해버리는 이겨버리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작다면 종교의 창시자 종교의 창시자는 사람이죠 사람을 교주로도 삼고 그러나 그 배후에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무송 전략이 있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는요 삶의 문제와 자범죄를 해결하고요 또 뭘 얘기합니까 선과 구제를 얘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 종교는요 착하게 살라는 거죠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그거 해결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종교 절대 원제 문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과 구제와 인간의 행위의 열심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 종교로는 원제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범죄 이전에 3 이전의 구원 문제는 원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호흡기 끼고 누워있는 사람 보고 착하게 살아라 청소 똑바로 해라 열심히 돈 벌어와라 물론 중요한 거지만 그 사람에게는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이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원제 문제 해결 받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삶의 문제도 따라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방법을 보겠습니다 종교의 방법은요 어떻게 하면 인간의 의, 인간의 열심, 너의 인격이 중요하고 착하게 죄짓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경건해라 모범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좋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강조하는 것이 그러나 복음입니다 복음의 방법은요 우리의 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종교는요 끊임없이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 신을 만나면 정말 천만다행이지만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이 방법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십만 개의 종교 일일이 다 노크하고 찾아보면서 참 진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 노크하고 찾아서라도 찾으면 다행이겠지만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 진리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자 종교의 그 결과요 착하게 살고 어떤 이 사회 조직에 있어서 의로운 행위들이 좋을지는 몰라도 인간의 지혜와 저조와 근원적인 재앙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 깊은 늪에 빠지는 멸망 상태고요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신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조표를 좀 보셨는데요 자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진짜 문제는요 복음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아예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그냥 세상 불신자처럼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 차라리 모른다고라도 칠 건데 사실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의 방식이나 내용이나 모든 행위들을 보면 상당히 많이 종교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것이 복음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갈 때 참된 해방이 있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때만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음과 또 종교가 정리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이란 것이 뭐냐 여러분 전적으로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 데오스라고 해서요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데오스가 하나님이라서 이 앞에 글자를 따서 이렇게 우리가 번데기 모양으로 이렇게 있을 때 보통 하나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나갈 겁니다 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선물을 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잘 뜯어서 내가 잘 사용하면 돼요 옷이면 내가 잘 입으면 되고 그렇죠 먹는 거면 잘 먹으면 되는 겁니다 거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져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요 여러분 굉장히 시급합니다 오늘 교안의 작은 7번에도 나와있지만 구원의 시급성 왜 시급할까요 여러분 자 이 구원의 시간표는요 내가 사실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일단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구원을 당연히 받지 못하겠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노력은 외적인 변화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 이전의 유효기간과 구원 이후의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기 전 구원 이전의 유효기간이 있다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풀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그때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영접도요 죽은 이후에 죽은 자의 명복을 빈다거나 죽으신 부모님이 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아니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를 나의 구조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이전에는요 반드시 제한됐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유효기간 있을까요? 내 구원의 유효기간이 뭐 3년이다 재갱신해야 된다 아니요 구원이란 영생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쭉 가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유한한 세계의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교안의 큰 사본에 보면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 죄는 인간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은요 보금 여러분 무엇이 기쁩니까 우리가 로마서 강의서를 통해서도 듣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로마 시대에 있어서 보금 기쁜 소식 유한겔리온 그때는 황제가 이룬 업적들이 보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제국보금 황제보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쁜 소식은요 바로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노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요 육신의 어떤 형통함 집을 주고 밥을 많이 주는 문제 아닙니다 노에게 있어서 진짜 기쁜 소식은 자유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기쁜 소식은 물 떠난 물고기에게 진짜 기쁜 소식은 물 속으로 넣어주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계획이 예언되어 있고 또 성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자막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타원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끊임없이 성경은요 성경 66권의 영적인 흐름은 구약 구약 성경은요 바로 예수님 이 구원자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는 어떤 예언 그림자라면 신학 성경은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우입니다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인들이 있었죠 자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처럼 바로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림자가 실체가 된 것이고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66권의 핵심을 뽑아서만 제가 이 도표를 좀 만들어 드렸는데요 자 창세계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자 우리는 원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최초의 복음인 거죠 자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 남자의 씨로 행태되고 원죄문죄 갖고 있지만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구호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것을 계속해서 구약 성경은 그림자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계 3장 21절에 가죽 옷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피하고 있고요 창세계 4장 4절에 아벨의 제사 양의 첫 새끼에 바로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예피하고 있습니다 창세계 6장 14절에 구원의 방주 자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자 누구나 다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누구나 살게 되어 있고요 창세계 22장 1절에 13절에 보면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죄와 저주의 문제 내가 죽어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신 대속해 주신 겁니다 자 출입국이 3장 18절에 희생 제사 또 이사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임마누엘 임마누엘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 함께 누 우리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 또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를 바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의 지에서 구원할 자 작수 예수님은 이 이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는 사실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이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5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를 통해서요 한번 이런 욕심을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소를 본능적으로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소를 양심적으로 가장 많이 말하는 증인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결론 내리고 또 이 그리소를 체험하는 만큼 이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안에도 나와있지만 다섯 번째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특히 이다사이비 교주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의 구원어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자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구원자라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구원자라면요 일단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 왜 사람이어야 되냐 우리 대신 죽어줘야 되니까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죽어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와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죽는 것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증거로 후활하셔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자 인간의 사정도 알고 또 하나님의 사정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중보자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죄에 빠진 인간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인간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바로 중보자로 완전한 사람이오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완전한 인간이면서 죄는 또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완전한 사람이긴 하지만 죄가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인간은요 이 죄 문제 다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돼 완전한 죄가 없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시면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자 십자가 대속 죄 문제 해결한 것입니다 자 부활 사건 인간의 영생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 공식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구원자의 조건을 만족하실 분 그러면서 여러분 자범죄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것 행동으로 짓는 것 다 자범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당장 우리 마음이 다 보인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새까맣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걸 아시고 바로 하나님이 친히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의 지에서 구원할 자 바로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바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셨고요 만행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참 왕으로 오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많은 싸이비 이단 교주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자의 유일한 조건을 가진 분이 우리가 공자석가 그 어떠한 성인이라면 우리는 그분들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도 구원자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 꼭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한 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제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제에 빠지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바로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이제는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수단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 내게요 그리고 헬라 내기로다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자 이신칭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는 거 정말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 최고 은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내가 불평불만 한다 그런 사람들은 천재입니다 왜 천재인지 아세요? 엉망가지 감사거리 중에서 내가 원망거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천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이 빗어도 하나님께 불평불만 할 수 없는 예 모든 것을 다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그리스도 없는 자는요 아무리 세상 것으로 가득 차도 결국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믿음의 내용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한테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접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 좀 화면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받는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출발을 할까요 여러분 바로 영접입니다 영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 왔지 이거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자 영접은요 이제 주인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 거고요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영접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접기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새가족이나 초신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나의 크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체질은 자꾸 예체질로 돌아가거든요 자 그런데 뭐가 다르냐 불신자는요 사랑해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아직은 영접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뭐면 나는 주인입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주인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그 죄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영접을 시키기에 급급해서도 안 되고 이거를 딱 빼먹으면 안 돼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어느 분이 영접기도를 따라서 제가 고백한 대로 따라서 하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잘 따라 하시더니 뭐라고 고백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웃었지만 정말 이분이 그냥 글로 고백하는 게 아니구나 이분은 진짜로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지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르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청난 고백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영접 기도문을 따라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접 기도문을 잘 따라서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영접도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입을 벌리게 하셔야 되고 마음은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 당하지 마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료 화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영접이 도대체 어떤 축복이냐 영접의 축복은요 창조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한 겁니다 그리스의 빛이 임한 겁니다 모든 공허와 혼돈이 물러간 겁니다 그렇다면 사단과 완전한 결벌이 시작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사단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못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속일 수는 있어요 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응답 받는 모든 조건이 법적으로 성취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면 응답해 주시기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구원의 상태 자 우리 교안을 좀 보시면요 구원받은 상태가 뭐냐 구원의 상태는요 여러분 구원받은 상태에 눈물 나고 뜨겁고 뭐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잔잔했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상태는요 개수록 3장 20절의 축복입니다 이건 어떤 축복이냐 더불어의 축복입니다 더불어 자 요한개수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비밀을 모르고 교회 다닐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사실 모르고도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헌신봉사 한다니까요 그러고도 확신 갖는 거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 구원받은 상태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위드 인만우의 축복 속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전된 축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시기는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분들이 그러세요 어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저 다음에 할게요 준비 안 되신 거 정상입니다 그리고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세팅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잠원 27장 1절에 여러분 내일 일 알 수 있습니까 당장 5분 뒤에 일어날 일 알 수 있습니까 사단은요 하지 마라 아니다 그냥 내일 하라는 것뿐이다 꼭 오늘만 날이냐 속입니다 그러나요 나에게 내일은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알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교묘히 내일을 갖고 속이는 사단의 속임새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확증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3장 하나님을 떠났던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로 나의 주인으로 나 다시금 확인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자 여러분 구원의 적도는 바로 그겁니다 결혼하신 분들 뭔가 내 컨디션이 안 좋고 부부 싸움했다고 해서 결혼 안 한 것 같고 웬가 오늘은 부부가 막 사이가 좋고 기쁘고 날씨도 맑고 뭔가 내 기분이 좋고 이러면 결혼한 것 같고 아니잖아요 법적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께서 내주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기준은요 여러분의 감정 수준 환경 문제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었어요 아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했으면 다 끝난 거구나 세상이 정말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해결할 수 있는 이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구나 세계 교회가 놓쳐버린 이 복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알게 하셨을까 어떻게 대한민국 작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나이까지 이 복음이 찾아왔을까 여러분 정말 기적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구원의 확신은요 오늘 결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유한에서 5장 11절 13절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이 구원의 확신은요 오늘 결론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뭐다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거 완전히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나올 일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칭의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견인 이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견인하다 표현이 쓰잖아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구원 받자마자 우리는요 여러분 인격이 바뀌고 삽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요 계속해서 성화의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가긴 뿌리 체질화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등이 있습니까 위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확신 갖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내가 확신을 갖겠다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 갖는 방법 로마서 10장 17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아맞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확신 가져야지 아니요 그러면 그 확신은 또 다르게 내 감정 내 환경 수준에 근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확신의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요 계속 말씀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조금씩 들려져요 조금씩 믿어지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다면 나도 모르게 확신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 만났을 때 신뢰가 처음부터 생깁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만나보고 여러 가지 겪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구원의 확신도 역시 처음부터 구원의 확신이 강하게 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한번 포럼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칼럼 리스트가 유명한 석학에게 질문을 하죠 현대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석학이 뭐라고 대답을 하면 현대인은 세상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답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 이 모든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조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나는 확신이 없지 아 정말 왜 나는 믿음이 적지 여러분 불신자는 이런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는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여러분들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는 그 시간표가 온 거로 기회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어쩌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아셨습니까 이를 알게 한 이는 여러분 현륙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믿음 의지하지 마시고 내 감정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이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확신이 없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신의 근거가 자꾸 딴 거에서 찾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을 봤어요 목사님 저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못 믿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안 믿어지는 걸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생각한 기준이 있어요 자기가 만든 세상 학문을 기초한 세상 지식과 상식에 근거한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안 맞으니까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확실한 구원의 증거는요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날마다 이 믿음이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 창세기 3사 사건 또 인생의 근본 문제를 깨닫고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절대 가늦게 하시는 구원의 비밀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포럼 주제를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힘 있게 믿으려고도 애쓰지 마시고요 열심히 믿으려고도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열심히 해보려고 잘해보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내 교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그렇다 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세상은요 실상과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문제는 내가 믿으면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원리와 다른 부분입니다 아무쪼나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 절대 부족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나 상황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막의 기도문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유일성의 복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복자의 첫걸음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신분건색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가리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복자의 첫걸음인 구원의 확신을 갖고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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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감사합니다.